네, 여러분 보셨죠? BTS만 유니버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3프로 TV 유니버스가 또 따로 있어요. 아니, TVN이 경제 채널 되는 거 맞죠? 3프로 TV가 예능 채널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유니버스대로 가는 겁니다. 아직은 나영석 PD는 안 오셨어. 나영석 PD가 오늘 아침에 좀 일이 있으셔서 나영석 PD도 이제 곧 올 겁니다, 여러분. 한 끼 뭐 하나? 여러 대 카메라 중에 일부만 지금 잠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두 대가 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LH, LH에서 여러분을 위한 전세 특혜라고 봅니다. 큰일 났어요. 왜요? 전세가 없어서. 그런데 LH가 그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전세 구하기 너무 어려우실 때 LH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골드만삭스, GS인가요? 달러를 팔라는... 골드만삭스에 골드만과 삭스가 다 사람 성이에요. 골드만이 장인이고 삭스가 사위지. 둘 다 유태인. 금인양말 이렇게 제가 분명히 하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S-A-C-H 이렇게. S-O-C가 아니고, 양말 아니고. 네, 아니고. 골드만의 삭스는 아니고.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굉장히 관계는 좋을 수는 없는데 같이 사업을 하셨던 거죠? 왜? 장인어른은 별론가? 저는 괜찮은데. 아주 좋아요. 장인어른. 골드만삭스가 지금 달러를 팔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의 대통령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바이든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S-O-C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S-O-C 많이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을 그러면 재정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볼 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게 블루웨이브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하, 양원 다 민주당이 되고 백악관까지 바이든이 장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정을 많이 쓰고 대정을 많이 쓰려면 국채 발행이 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 백신 개발이 또 진전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엮여지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더 약세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보면 2018년도 달러 저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2018년 달러 지수의 저점이 89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3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이상 달러가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건 유로화라든지 앤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영국 파운드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의 인덱스니까 한 4%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가 강해질 거냐. 어떤 통화가 강해질 거냐. 골드만삭스 얘기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약해진다는 거는 달러 다음에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유로. 유로가 강세일 거다.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언헤치드 그러니까 환 노출 상태에서 중국 국채 매입을 통해서 위안화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중국 정부가 사실은 중국 금융시장을 상당히 큰 폭으로 열고 있거든요. 그 여는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해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안화 표시 국채를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 수요가 있겠죠. 그러면 달러는 더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를 매도하고 위안화를 사는 그런 투자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해치 없이 그냥 달러로 바로 위안화를 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를 위안화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달러 약세가 전망이 된다 이런 건데 골망사에서 티모신 모의 수석 전략가가 CNBC하고 인터뷰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도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례적인 전망을 했는데 1년 후의 전망치를 6.7위안에서 달러당 6.7위안에서 6.5위안으로 상향한다니까 6.5위안화의 강세죠. 현재 위안화 달러 환율이 여기에서 6.71위입니다. 사실 6.71도 기억나시죠? 왜 7위안 밑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중국 괜찮은데 이런 얘기했던 게 몇 달 전인데 지금 6.71위인데 여기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위안화가 6.5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달러의 약세를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 달러가 가장 강한 안전자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전자산이 약세라는 것은 저 반대쪽의 대척점에 있는 위험자산의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순천으로 하면 아마 원자재 시장이 가장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게 유가죠. 유가의 강세. 그다음에 신흥국 자산.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유가라는 측면에서도 또 만약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황을 다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은 침환경 정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전망은 쉽게 합니다마는 트럼프 연관이 가장 활성화됐던 산업이라는 게 사실 에너지 산업 중에 쉐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쉐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상업성도 경제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만 유독 쉐일이 굉장히 상업화된 거는 쉐일을 채굴하는 기술력도 있으나 야, 이거 환경에 대해서 이거 괜찮은 건가? 쉐일이 환경 파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쩌면 바이든이 또 옥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쉐일의 어떤 유통이라는 게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 달러와 더불어서 유가의 강세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또 SOC 투자 이런 거 하려면 유가의 수요, 원유의 수요 이런 게 좀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다 합쳐서 봤을 때 유가가 약 달러의 가장 혜택을 보는 투자 상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은에 대해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도 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선물에 정미영 센터장이 오시니까 이거 전문가시니까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약간 미국 관련된 소식인데 바이든 우세의 친환경 ETF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11월 3일인데 물론 11월 3일 선거 결과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우편 투표가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이 최종적인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또 불복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증시로만 놓고 보면 증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친환경 관련주들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환경 관련주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ETF들의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 ETF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큰 상품 상위권 가운데 신환경 테마가 대거포진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인베스코솔라 ETF 티커가 TAN10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무려 ETF인데 45.7%가 올랐고요. 아이세어스 글로벌 클린에너지 ETF 이거는 티커가 ICLN인데 이거 32.1% 올랐고 인베스코 와일드 힐 클린에너지 ETF도 32.4% 그리고 SPDR, S&P, 켄셔 글린 파워 ETF 이것도 31%.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에 나상이 얼마 올랐냐? 올리기는 올랐는데 6% 올랐고 S&P500은 4.1%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상품이면 뭐가 들어가 있냐? 태양광이라든지 천연에너지 테마로 한 상품의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게 집권하면 1차 임기, 4년간 2조 달러, 우리 돈을 한 2,400조 원을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서 수백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증시에서는 이걸 좀 신뢰하는 분위기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고 사실은 골만삭스가 약달러 그리고 유가의 강세 이런 걸 전망하는 것도 사실 어쩌면 이런 배경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연구를 보니까 올해 신재성에너지 ETF들로 약 2조 3천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 이게 1조 5천억 달러가 바이든 후보의 공약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신재성에너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물론 어제는 대형 기술주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기간으로 따지면 역시 바이든의 어떤 공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군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미국도 대선 테마가 있긴 있네요. 물론 이제 꼭 바이든의 관계는 아니지만 바이든 동문 관련주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지만 대선에 배팅을 하긴 하는군요. 아니 어느 회사 오너가 바이든 오너라는 표현도 잘못했죠. 어느 회사 최대 주주가 경영자가 바이든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더라. 그래서 오른다더라. 그런 거는 아마 그런 컨셉으로 한번 사봐. 우리가요? 바이든 호구조사 해가지고. 그러면 폭망할걸. 웃을 거야. 우리나라도 하나 오른 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 바이든. 아 바이든 동창. 네. 바이든 동창. 자 하여튼 미국의 친환경 ETF들이 어마어마하게 독주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은 아모레 가맹점주들이 지금 차라리 폐업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무슨 짓을까. 이거 사실 이제 국감에서도 이제 아모레 퍼시픽 석윤부 회장 보고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출석은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로드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 지인도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 무슨 중저가 브랜드 매장을 한 두억에 갖고 있었던 분이 있거든요.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한 10년 된 일인데 화장품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모레 퍼시픽의 오프라인 그러니까 로드샵에서 그렇게 할인을 때려도 쿠팡이 이런 데서 아모레가 직접 파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납품 받는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으로부터 이 매장에서 받는 가격보다도 더 싸게 판다는 거예요. 소비자가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여기 점주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저 같은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누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면 로드샵에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쓱 본다 이거예요. 이거 샘플 발라보고 그리고 바로 모바일. 스마트폰은 바로 사면 되니까. 그럼 하물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기꾼들아 이런다는 거예요. 인터넷 가면 이거보다 훨씬 싼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중 가격 정책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 옛날에도 화장품 유통에서 업자가 예를 들면 자기 상황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이런 경우도 있어도 본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냐. 그건 좀 본사가 문제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우린 폐업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가맹점 계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폐업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모레 퍼시픽의 로드샵 가맹점 수가 2017년에 아리따움이 1248개였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880개로 뭡니까. 이게 한 400개 이상 준 거잖아요. 400개 가까이 준 거고. 이니시프림 765개인데 지금 546개고. 에뛰드 하우스가 370개인데 170개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온라인 모바일화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워낙에 촉진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아모레 퍼시픽의 로드샵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경영의 어떤 부담이. 이게 다 경영의 부담이거든. 가맹점주가 불행해진다는 게 사실 본점은 좋겠어요. 가맹점주가 잘 팔고 김 사장님 돈 많이 버셨죠. 해야지 그게 본사로 가는 구조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맹점을 어떻게 보면 판매에 굉장히 유력한 채널로 쓰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들. 이게 다 부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의 문제. 비단 아모레 퍼시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장 얘기로는 작년에 또 리모델링한 점퍼가 한 300개 된다는데 여기는 가게도 접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직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소비자가 단골 매장. 예를 들면 여의도 매장인데 단골 매장이다. 그러면 그 매출에 해당 매장으로 잡히는 그런 시스템 운영 중인데 그렇게 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고 말지.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단골 매장 찍어야 되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어디서 샀는데 제가 자주 가는 데를 찍어주면 거기로 매출이 올라간. 그렇죠. 그렇게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본사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 보면 IFC도 가면 세포라도 들어왔죠. 올리브영이다. 이렇게 오프라인 쪽에서도 멀티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브랜드 다 모아놓고 파는 데들도 있다 보니까 이 직영 로드샵이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깨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워낙 저가다 보니까 이런 이중고를 겪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좀 잘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투자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런 형태의 세일즈 네트워크가 경영상에 본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나이치닷컴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런 데랑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이치에서 파는, 온라인몰에서 파는 거랑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랑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이키는 온라인 매장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싸게 팔고 직영 매장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격 관리를 굉장히... 나이키 같은 거 가격 관리하려고 아마존에서 탈퇴해버리잖아.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버린다. 그리고 모델을 아예 다르게 간다든지 온라인용, 오프라인용 이렇게 좀 다르게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생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들어온 journey ligt przynajor three péri othes や 이 Tam